유월! 안녕하세요 빅톤팡! 오늘 어마어마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바로바로 빅톤 팬클럽 엘리스 공식 일기를 모집한다! 드디어 공식 팬클럽에 들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죠? 정말 많죠. 공식 일기만을 위한 스페셜 특수와 엘리스 회원 카드관. 그리고 공식 팬카페 내에서 엘리스 일기 전용 공간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럼 가입 기간은 언제죠? 네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직 플랜A 샵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 공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빅톤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와요.